최대한 자동차 순종을 안 건드리는 게 좋다 그 얘기를 드려요. 제가 판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저도 전기터 안 하고 침상만 하려고 했다가 손님들이 뭐 좀 하나 더 해주세요 뭐 좀 하나 더 해주세요 여기 이런 데 빈틈 없애주세요 이런 데 요거 좀 없애주세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에어컨까지 요청을 하시니. 아니 밖에 나가서까지 그렇게 노숙을 돈 들여서 해야 되나 차에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제가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니까 또 제가 나가서 캠핑을 해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제네시스를 사려고 했던 분들은 gv80을 타려고 했던 분들은 이 차는 너무나 저렴한 거고요 산타페를 새 차 살려고 했던 분들은 이 차는 만만한 차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차 안에 화장실까지 들어갈 수 있고 냉장고까지 전자레인지까지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차량은 딱 스타리아 까지가 가능해요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민하는 고객들이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렸겠습니까 그 차를 다 뜯어서 바꿔드렸을까요 현대 자동차 순정 스타렉스를 갖고 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얼른 파시고 다른 차로 바꿔 타세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좋아하거든요 그 디자인을 근데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장박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은 수납공간과 그리고 낮은 배터리 용량 이런 것들 때문에 결코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전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전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수납공간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그냥 슬쩍 빨리 파세요 빨리 파시고 그리고 세척하셔서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스타렉스를 저희 거로 갈아타거나 스타리아로 갈아타신 분이 한 세 분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순정을 괜히 건드려놓으면 나중에 현대에서 에이스 안 해줍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절대 업그레이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정은 순정대로 그대로 파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갈아타신 분들이 그 정도 되고 그때 했던 것들이 아주 경쟁력 있게 그대로 와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만든 거에서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색깔이 바뀌어야 되나요 이 위에다가 어떤 걸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색깔은 원하는 색깔로 바뀔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웬만하면 순정 부분들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면을 탈 때 이 차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순정을 건드리지 않아요 대기업 다니면서 느낀 거지만 내가 대기업의 납품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나만의 브랜드로 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동차는요 대기업에서 만든 거에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정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다 뜯을 수 있고 구멍 뚫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많이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고장이나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책임도 여러분이 지시게 됩니다 모든 차가 그래요 저렴한 차는 각각에 대한 부품들도 저렴하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고급차는 고급차에 맞게 엠브레일에서 각 부품의 30%나 20%의 마진이 올라가서 각 부품의 가격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차에다가 스타릭스에다가 만약에 현대차를 계산해 보면 거의 7천에서 8천에 해당하는 AS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차 순정을 놔두는 거예요 스타리아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안 비쌉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품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거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똑같은 소모품이라도 벤치에 들어가는 소모품의 가격과 그리고 국산차에 들어가는 소모품 가격이 비슷한데 가격이 많이 차이나요 가격 측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정을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최대한 자동차 순정을 안 건드리는 게 좋다 그 얘기를 드려요 제가 판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전기터 안 하고 침상만 하려고 했다가 손님들이 뭐 좀 하나 더 해주세요 뭐 좀 하나 더 해주세요 여기 이런 데 빈틈 없애주세요 이런 데 이거 좀 없애주세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에어컨까지 요청을 하시니 아니 밖에 나가서까지 그렇게 노숙을 돈 들여서 해야 되나 차에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시니까 또 제가 나가서 캠핑을 해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한여름에 운동장에서 잘 때였습니다 아내랑 잘 때 저는 술 한잔 먹고 잤으니까 그냥 고라떨어졌죠 아주 편안하게 잤는데 아내는 새벽에 참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별로 운동장을 안 좋아해요 운동장 가면은 이거 조기 축구회 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 그래서 우선 운동장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때 해가 다섯 시에 뜨는데 조국 조기 축구회 하러 사람들이 와요 문은 탁탁 닫죠 그 문 탁탁 닫는 소리 때문에 제가 제 차에는 방음을 했어요 결국은 옆에 차를 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문을 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옷을 편안하게 입고 있는데 거기서 문 열어 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조기 축구하러 왔다가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남자가 괜찮지만 여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 수도 없고 안에는 찐듯이 덥고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잤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까지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에 에어컨이 과연 손님들이 저 금액을 낼까 왜냐하면 에어컨만 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인 배터리들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심산 가격 350만원 400만원 하는데 손님들이 에어컨과 배터리까지 해서 저 금액을 내실 이렇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서 양산품이 아니라 수공의 품인데 그렇게 지불할 능력이 되실까 여유가 되실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게 저는 우려였습니다 기후였어요 저만의 기후였어요 요즘은 다 얘기 드린 대로 새 차로 그리고 에어컨까지 불편한 게 없게 아 왜 이렇게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산타페 소렌토가 거의 6천만원 가까이 해요 그러면 산타페보다 한 5,600 정도 드리면 에어컨까지 된 스타리아 캠핑카 겸 4인승 승용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산타페를 사려던 분은 이 차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제네시스를 사려고 했던 분들은 gv80을 타려고 했던 분들은 이 차는 너무나 저렴한 거고요 산타페를 새 차 사려고 했던 분들은 이 차는 만만한 차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차 안에 화장실까지 들어갈 수 있고 냉장고까지 전자레인지까지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차량은 딱 스타리아까지가 가능해요 요즘 저도 이제 화장실을 갖고 다녀요 화장실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새벽에 간편하게 입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하기도 눈 꼭 끼어 있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저도 화장실을 갖고 다닙니다 화장실을 갖고 다니면 편해요 아무 데다 세워도 됩니다 대변만 조금 그렇지 소변 정도는 이 안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시설을 갖고 다니면 주차할 곳도 많아지고 그래서 편해요 그런 공간들이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짐 수납 부분에 대해서 또 그냥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공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탁탁 비워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보여드린 이 수납 공간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애타게 생각했던 그 공간들이 다 여기에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침상 공간 넓었죠 그리고 수납 공간 넓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셔요 그리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성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긴 작업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래서 그만큼의 맨하우어와 맨파워를 계산한 비용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자 빨리 만들려면 1박2일도 만들 수 있어요 공차를 주고 딱 미리 만들어 놓고 딱딱 올려놓으면 당일 설치도 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손님들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자 밖으로 인출되는 부분 자 이 차는 540A 인산철 배터리에 3kW 인버터를 가지고 있어요 60A 주행 충전기 60A 한전 충전기까지 내장이 돼 있어요 84cm에 62cm 깊이가 30cm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까지 있어요 자 길이가 142cm에 48cm가 되고 깊이가 37cm가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 인출이 돼요 그래서 긴 짐을 마음껏 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이라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이런 차가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전기 히터 배터리 다 달아놓고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을 갖고 있는 차가 없어요 10년 후에 봅시다 어떤 게 살아남는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0년 후에 여러분들 옆에서 진짜 잘 샀다 내가 2차 사고 후회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게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는 이 인출 구조와 저런 비즈니스 테이블 부분들 곳곳에 저희가 확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구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특허 때문에 소정을 걸면 한 개 갖고 걸지 않아요 제가 15개 특허가 있잖아요 서너 개를 동시에 걸지 한 개 갖고 걸지 않습니다 제가 안 겁니다 제 특허를 맡아준 법무법인에서 특허를 걸 거예요 위에 천장을 뚫어서 루프탑 텐트를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SUV에 들어가는 그 특허들을 구조들을 내가 개발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15개의 구조물 특허를 획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년 후를 봅시다 10년 후에 어떤 디자인이 남는지 한번 봅시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이거예요 넓은 침상 수납 공간 텅 부한 전기시설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를 때는 이게 스타리아가 그냥 그냥 상용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